동대문구는 제5대 아동의회 제6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공모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아동의회 39명, 청소년참여위원회 19명을 모집했고, 동대문 청소년센터 5층 소강당에서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리며 위촉장, 배지 등을 수여했습니다. 아동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등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기회의, 구정 모니터링, 정책 제안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종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을 구해 제안할 예정입니다.